다시 큐! 오늘 광화군의 역사탐방을 환장해서 왔습니다. 특별히 해설사 최여사님을 뵙고 오늘 광화에 대해서 잠깐 소감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광화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흡하지만 제가 광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보세요. 광화는 우리나라에서 네번째로 큰 섬이지만 그것보다도 광화하면 광화는 한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네번째로 큰 섬이자 그리고 왕족들이 유배를 왔던 곳이었고 그리고 또한 고려시대 때 39년 동안이나 수도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해설 똑똑 잘하셨죠?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